12월 25일 2022년 우리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로 이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과 같은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12번을 단어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똑같이 이제 마지막 출애굽의 마지막 부분인 25장에서 40장 함께 하시고 앞장서시는 하나님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당되는 본문 중에 33장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물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랩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주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자리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시며 또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그 성마까지도 그 성마까지도 일일이 성실하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모세가 지금 이 41일 바위와 돌 뿐인 신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은 그가 죽은 것으로 단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신을 만드는 이 백성들의 터무니없는 그런 행동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뭐 2022번째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하고 있는 성탄절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6월절 대속의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는데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걸 뒤로 앉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지금 원하는 신을 찾아서 즐기고 파티하고 하나님이 죄를 씻기 위해 흘린 그 피의 대가를 외면하고 더더욱 심각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날 그분이 대속의 제물이 오신 그날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일들을 하는 오늘 시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너무 귀한 날인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정말 백번 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귀한 날 그가 오셔야 했던 그 이유와 상반되는 하나님이 금하게 하신 죄를 즐기는 날 그걸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지금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드는 죄를 짓는 것 그런 이스라엘 족속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분명히 생명의 소식이죠 그래서 그가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날 그 이유를 상실하고 그냥 우리들의 축제로 만든다 이건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사실 다 버리려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 모세가 있으니 너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이런 행동은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는 너무도 즐거운 날이지만 동시에 너무도 슬프고 고통의 날 가슴 아픈 날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누군가의 죄를 씻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생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동물의 생명 하나씩 희생이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피와 희생하신 목숨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저 즐거운 파티하는 날 이러고만 생각하고 지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지를 주신 인간들과 행하시는 그 사역의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스스로 주도성 하나님 주신 그 자유지 선택의 그 힘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인간들에게 먼저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셔서 그 다음 그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며 결정짓고 행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해산에서도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초대를 먼저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이 체결이 되면서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언약의 주체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당신이 꿈꾸던 그 나라의 삶의 방법들을 알리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서 그 열 가지 재앙의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하는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그 인도하던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만드는 신을 만들기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히시고 그 약속에 지금 성실하신데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이들과 약속한 것은 당신 스스로 변함없이 이루어갈 거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식의 결정을 가지고 너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욕심을 고집하는 너희와는 나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즉각 심판하실 것을 참으시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심정으로는 이미 이 백성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신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불과 40여일 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한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상심으로 가득 차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천사를 보내 가난한 땅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서 너희들 적합거리는 그 약속의 가난한 땅으로 이르게 하겠지만 당신이 지키기로 한 그 약속은 내가 지키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것보다 상해서 지금 이렇게 속상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짓들 그 우상승배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린 게 아니고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쉽게 줘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이 금송화지 사건은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일반적인 신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신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을 찾고 있어요 이런 신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만 필요하다 이런 식의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현대인들도 똑같은 신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송화지 사건을 기록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남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백성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아가든 그 시대에 우리는 그런 우상승배 그런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런 일을 저지른 백성들은 신의 산을 떠나기까지 거기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저들의 잘잘못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32장에서의 금송화지 사건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언제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초기식이었죠 그런데 33장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산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원래 이 신의 산에 거의 10개월을 머물러 있었거든요 1년 정도가 지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뒤에 내위기를 살피겠지만 내위기의 교육도 다 맞췄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33장 처음 1, 2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과의 금 신의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적들을 쫓아내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백성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계속되는 5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신해산을 떠나서 사명의 땅 가난으로 가야 하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어떤 거예요 각자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떼어버려라 라고 하는 단장품, 장신구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유행하던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고 사명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들었습니다 내위기를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또 다른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우상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을 지닌 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상의 것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죠 마태국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위호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재물을 쌓는 일에 동원시키고자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 이런 회개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후회일 뿐이에요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후회는 뭡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걸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저들을 기적과 표적으로 초대하여 언약의 장소 신의 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감정이 불안해지기만 하면 상황과 환경이 좀 불리하면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우상을 기꺼이 만들고 맞아들여서 그것을 저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릇된 생각의 습관들 우리도 모르게 있는 우리의 미신적인 우상숭배의 습관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증거 이런 장식물이잖아요 그 장식문들을 완전히 없애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저들의 그릇된 신앙관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깨뜨리시고 온전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새 사람으로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습관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 즐기던 모든 것들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구원 이후 언약에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가는 그 과정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교회당까지 와서 살아가지만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런 기록을 통해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낙오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아직도 지니고 있는 그런 우상의 흔적들 샤머니즘의 흔적들 세상의 욕구들을 우리가 철저히 발견하고 철저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인 생활이라고 하는 삶 안에 너무도 수많은 그 우상들 욕심과 시기와 질투의 흔적들이 여전히 섞여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며 이 사건 사건마다 오늘 우리를 대입시켜서 우리가 온전한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고 빠르게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도하면서도 그런 흔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당에 나왔는데 우리 삶의 흔적이 여전히 세상의 것과 세상의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각색하여 위대한 신으로 만들어서 아주 높이고 높여 높은 곳에 모셔두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빛된 자 동거동락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어느 곳에서도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그래서 대충대충 그렇게 해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충대충 만나다 보면 결국 그런 관계는요 다 깨집니다 의상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실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이제 34장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로 결국은 이 분노의 심판을 참으시고 다시 이제 돌판에 새 계명을 다시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가 처음 받았던 이 계명을 그 우상 숭비하는 백성들을 보고 집어던져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새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여러분 빨리 대충 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서가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뭔가 빨리 교인처럼 되고 뭔가 교회에서 뭐 일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어떤 관계가 온전한 관계냐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느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뭔가 깨졌지만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처음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똑같이 다시 그 돌판에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 두 돌판은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1에서 5계명 5에서 10계명 이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언약이요 계약이기 때문에 뭐예요 쌍방에 하나의 그런 똑같은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십계명이 모두 담긴 똑같은 계약서를 두 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 우리가 하나 갖는 거 아닙니까 언약하는 당사자들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 그 지성소에 그 언약계 안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돌판을 준비한 겁니다 자 백성들과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또 다시 이제 계속해서 당부하고 부탁하는 게 보면 반복이에요 하나님을 신격화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게시하신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인격적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9장에서 24장까지 말씀하여 기록한 그 내용과 동일한 십계명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변질시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시작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 후에 이제 35장부터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 풍토로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원리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초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원리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공지를 해야 될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들이 그때는 굉장히 넘쳤던 것 같아요 오늘날 근데 교회 성전을 짓는 걸 뭐 어떻습니까? 엄청난 금액의 은행빛을 내서 그렇게 짓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백성들의 성도들의 집을 담보 잡히고 이래가지고서 은행빛을 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수많은 빚으로 지은 교회들이 은행으로 넘어가고 경미에 붙여져서 심지어 다른 2단 사이비들이 막 그런 건축물을 사서 아니면 무슨 나이트클럽 이런 데가 그런 걸 사가지고 심지어 저기 강단 같은 데는 더 비싼 금액 받고 그런 데 술자리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종종 보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 이제 팬데믹을 걸치면서 더더욱 이렇게 큰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빚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빚으로 만든 이 교회들이 건물들이 다 은행으로 넘어가고 다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진 빚이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4조 5천억이었는데요 그래서 매년 한국 교회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한 2천억에서 많으면 5천억까지라고 말합니다 매달 들여지는 헌금 중에 187억에서 416억 원이 이자로 나간다는 거죠 매달 많은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은요 이렇게 건물을 빚으로 지으면서 자신들이 세대에 그럴듯한 이 건물을 지어서 이것이 마치 목회의 성공이고 우리가 지금 함께 교회를 섬긴 어떤 흔적이라고 섬김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목회적 야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물을 감당해야 되는 그 후세대들 이 교인들은 전부 그 빚을 그 헌금을 전부 빚으로 은행에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재앙인 거죠 그러나 여기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 짓게 한 성막을 짓는 일의 원리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원리였고 결국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받쳐지는 것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기쁨의 성막을 짓고 기쁨으로 하는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이 받으신 성막을 다 지었을 때는 기쁨의 잔치였는데 오늘날 재채 잘못하면 이 교회는 빚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39장까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다 완성하게 되는데 자 42절을 참고하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 제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대로 순종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대로 이 백성들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있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역할이고 이게 진정한 제자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다음 세대에 흘러갔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목사와 리더와 우리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40장 비로소 이 성막 교회를 봉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이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위험이 있었죠 이 성막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던 것은요 저들의 열심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게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열심 이건 헛된 자기의 욕심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대부분 기도도 간절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도전과 그 감격으로 인한 것보다는 자기에게 뭔가 절절히 필요한 뭔가가 있을 때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이런 거 우리가 잘 되돌아 봐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창세교부터 출애굽기까지 이 신의 산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무엇인가를 알려지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폈는데 내 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짧게 살펴 가겠지만 여기까지의 역사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그 다음에 계속되는 역사들의 흐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고 우리가 살폈는데 십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믿음의 세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순종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의 피로 속한 이 백성들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언약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건 잊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 언약의 땅 신의 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잘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의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 약속의 땅, 가난 그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추리굽기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이제 계속되는 내 위기도 바른 의미를 발견해 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생각과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열매로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이 가치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계속되는 우리 뒷내용들을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추리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내년에 우리 다시 내 위기로부터 우리 또 계속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창세기에서 추리굽 신해산 언약까지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안목을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로부터 이곳 신해산까지의 역사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뜻을 게시하시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언약의 내용과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계속되는 성경의 역사와 이 세상의 흐름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와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온전한 핵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자 할 때 분명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은 불편한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조건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각자 삶의 곳곳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불의심의 이유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제5차 연대기저 성경 관계를 시작해서 지금 신해산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까지 왔는데 2023년을 맞이하기 전 하나님의 의도와 이 뜻을 분명하게 다시 잘 새기며 되새기며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지 않는 것에서부터 참된 믿음의 삶이 시작됨을 아시기에 10개명의 첫 개명으로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금송아지를 만들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2023년을 맞이하기 전 창조로부터 여기 신해산 언약을 맺는 곳까지 입구로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 신앙의 삶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주도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걷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지 않는 것에서부터 참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아시기에 십계명을 주시는 그 첫 계명으로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2023년을 맞이하기 전에 창조로부터 지금 여기 신해산 언약을 맺는 너무 중요한 이 장소까지 이끌어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 신앙의 삶이 그래서 이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도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가쁜 2022년을 살아왔으나 우리가 홀로 걸어오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함께 해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이끄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또 감사함으로 또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